안녕하세요 바살레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페인 역사를 유학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사란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 지식과 지혜라 생각하고 스페인을 여행하실 분들, 스페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투 플라멘코 축제를 즐기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이 있기까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스페인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879년 스페인 북부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둥글벽화입니다 기원전 15,000년에서 2만 년 사이 구석기 시대의 이 땅에 인류가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직도 색이 선명하고 동물들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500년경 스페인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주로 해안가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촌락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카탈루니아 발렌시아 에브로강 주변에서 신석기 시대에 유민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는 청동기를 사용한 문명들이 발생했고 중부에는 코고다 문명, 남부에는 아르가루 문명, 발렌시아 쪽은 레반떼 문명, 서남부에는 아탈라이아 문명 등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이베로족들이 스페인 동부 쪽으로 들어와서 정착하였고 그들은 주로 강가에 살았고 그 강가는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브로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라는 이름도 여기서 기원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북밥 아프리카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이것을 따르떼소스 문명이라 부릅니다 기원전 9세기 신의를 중심으로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 스페인 남부 따르떼소스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형에는 유럽에 살던 겔트족들이 이베로반도로 들어와서 이베리아 반도 서쪽과 중북부를 정착하게 됩니다 한편 지중해 건너편 이탈리아 반도에는 기원전 753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몰루스가 로마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로마는 처음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지만 점차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가 안정이 되어 기원전 509년에 공화제를 실시하였고 로마가 실시한 집정관 호밍은 원론제도는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정치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300년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지중해 해산국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포에니 전쟁인데 3차에 걸쳐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 23년간 시칠리아 섬에서 전쟁을 했고 여기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 정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시 카르타고는 하밀카르 바르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니발의 아버지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하밀카르 바르카는 에스파냐 총사령관으로 부임하였고 가족과 함께 이베리아 반도로 오게 됩니다 하밀카르 바르카는 생전의 아들에게 부탁한 것은 로마인이랑 친구를 지내지 말고 원수를 갚아달라 합니다 하밀카르는 도착민들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아들 한니발이 스페인 총사령관이 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이 지금의 스페인 발렌시아 근교에 사군틈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로마군은 한니발이 마르쉐이로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으로 한니발은 코끼리를 이끌고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칸나의 전투로 이탈리아 남부 칸나 병원에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의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9만 명 카르타군은 5만 명 한니발의 기마하킨 포위 작전으로 일명 양파까기 작전으로 로마군 대부분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18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수인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학위지전평과 비슷합니다 칸나의 전투는 세계제 1타 대전 2전 전투 중에서 가장 빨리 많은 군사들이 죽은 전투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는 아프리카노스 스키표포라는 장군이 있었고 먼저 스페인을 공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시 카르타고 수도를 공격하니 카르타고에서는 한니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한니발이 바라는 로마 정복은 미뤄지게 됩니다 카르타고로 돌아온 한니발은 카르타고 자마라는 곳에서 기원전 202년 로마 명장 스키표폭에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스파니아 지역은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됩니다 물론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를 모두 장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에스파니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제부터 로마 역사가 에스파니아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 다시 유럽 중북부로 눈을 돌립니다 기원전 100년에 태어난 로마의 명장 윌리우스 카이사르는 일명 시저는 40세의 집정관 자리에 오르고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독일 서쪽을 정복하였고 갈리아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시저가 위협적이라 생각한 로마 원론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루비콘강을 건너라 명하지만 시저는 명령을 어기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말을 남기며 로마를 진격해서 로마를 장악합니다 이때 로마에는 시저를 반대한 폼비우스가 있었는데 시저 군사에게 전쟁에 패하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시저는 도망간 폼비우스를 잡으러 이집트에 가게 되고 당시 이집트는 푸똘레 마이오스 13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폼비우스는 푸똘레 마이오스 군사에 의해서 살해되고 시저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푸똘레 마이오스 13세를 제거하고 이집트를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로마로 돌아온 시저는 기원전 44년 원론에서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 여기서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은 브루투스 너마자두 브루투스는 시저가 무척 아꼈던 부하이고 시저의 애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의미로 남게 됩니다 죽은 시저를 놓고 안토니우스는 로마는 위대한 장군을 벌였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고 반란자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하지만 시저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아들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리온이 아닌 조카이면서 양아들인 옥타비아노스를 선정하였고 그가 훗날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로마 초대 황제 아우스투스가 됩니다 예수님 탄생은 로마 초대 황제 아고투스 시대의 베들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역사는 기원전 기원운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고투스 황제 이후 로마 제국은 가리큘라 네로 같은 폭군도 있었지만 황제의 선정단식이 자식이 아닌 훌륭한 보약에 이어졌고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어지는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가 나와서 로마의 황금기가 됩니다 이 중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에스파니아 세비아 출신으로서 로마에 가서 황제를 지냈습니다 이 시대에 스페인에서는 세고비아 수도교가 세워집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수도교 중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우수하고 모전이 잘 되었고 로마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기원 후 96년부터 180년까지 이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 부르며 그 이후 코머도스 시대부터 로마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군인왕제 시대로 접어듭니다 기원 후 236년부터 275년까지 40년간 16명의 군인왕제 기간이고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시기입니다 결국 로마는 2명의 황제를 두게 되고 다시 부황제 2명을 추가하여 로마 제국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4개 지역은 서로 간에 분쟁이 많았고 서로 간에 전쟁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칭령으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였고 324년에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이라 부르니 이로써 동로마가 탄생이 됩니다 훈적 설명을 위해서 중국 역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추정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말하며 여러 나라들이 중국당에서 경쟁과 전쟁을 했던 시기입니다 결국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북쪽의 흉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고 아데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그 틈을 타 황후 유방이 등장하고 결국 유방이 기원전 206년에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120년 중국은 이때 한나라 한무제가 다스렸는데 가장 주력했던 일이 흉녀족 정벌이었습니다 흉녀족은 중국 북지방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말을 잘 타고 용맹하고 잔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흉녀족은 한무제의 정벌로 어느정도 성과를 이루어 흉녀족들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흉녀족이 그쪽 톡찬민들과 문화를 형성하며 훗날의 훈족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름한 민족 이동과 이자발 여왕의 그라나나 정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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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